애플 컴퓨터 또는 맥힌토시 컴퓨터에서 무료로 PDF 파일 및 이미지로 작업하는 방법 애플 미리보기는 PDF 파일 및 이미지로 작업할 수 있는 훌륭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포토샵은 훌륭한 응용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애플 미리보기만 있으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애플 미리보기를 사용하면 PDF 파일을 결합하고 PDF 파일에 서명하고 PDF 파일 내에서 페이지를 재정렬하고 PDF 파일에 페이지 번호를 추가하고 PDF 파일에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DF 파일을 압축하거나 여러 페이지의 페이지 번호를 동시에 추가하려면 다른 프로그램이나 응용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합니다. PDF 파일을 압축하거나 동시에 여러 페이지의 페이지 번호를 추가하는 무료 응용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의 뒷부분에서 그들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애플 미리보기를 사용하면 이미지 크기를 변경하고, 이미지 색상을 조정하고, 이미지에 텍스트를 추가하고, 다양한 포맷으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비디오가 영어에서 번역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았고, 일부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는 컴퓨터의 언어 설정을 변경했고, 다른 사람은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언어 설정을 변경하신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컴퓨터의 언어 설정을 변경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맥 또는 애플 컴퓨터에서 언어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작은 흰색 원을 클릭하십시오. 맥 컴퓨터, 애플 컴퓨터에서 언어를 변경하는 방법이라는 비디오로 이동합니다. PDF 파일 보시다시피 두 개의 PDF 파일이 있습니다. PDF 파일을 모두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를 열고, 복제, 라는 여덟 번째 명령으로 스크롤합니다. 나는 항상 사본 작업을 하고 원본은 그대로 둡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엉망으로 만들거나 실수를 해도 원본이 안전하거나 보호됩니다. 이제 애플 미리 보기에서 PDF 파일 중 하나를 엽니다. 문서를 클릭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를 엽니다. 연결 프로그램, 이라는 두 번째 명령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그런 다음, 미리 보기를 클릭하십시오. 보시다시피 측면을 당기거나 상단에 더하기 또는 빼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문서 또는 이미지의 보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미리 보기 내에서 상단으로 이동하여 보기, 라는 명령을 클릭한 다음, 썸네일, 이라는 명령이 나올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PDF, 위각 페이지에 대한 축소판 보기가 표시됩니다. PDF, 위 마지막 썸네일 또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제 다른 PDF를 가져와서 미리 보기에 있는 PDF, 위 마지막 페이지 아래로 끌어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PDF 파일이 하나의 PDF 파일로 결합됩니다. 이제 맨 위로 돌아가서 편집, 아래에서 실행 취소, 를 클릭합니다. 이제 다른 PDF를 가져와서 애플 프리뷰의 PDF 내 아무 곳이나 끌어다 놓을 것입니다. 이제 다른 PDF 내에서 원하는 위치에 PDF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맨 위로 돌아가서 보기, 라는 명령 아래에서 밀착 인화, 라는 여덟 번째 명령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십시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창을 사용하면 페이지를 재배열하거나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선택한 후 상단의 수정, 항목에서 삭제, 를 클릭해도 해당 페이지가 삭제됩니다. 작업을 PDF 파일로 저장하려면 저장을 클릭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상단의 파일, 아래에서 PDF 파일로 내보내기, 라는 열일곱 번째 명령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조정 또는 변경한 후 작업 내용을 저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작업을 저장하십시오. 내보내기, 라는 열여섯 번째 명령을 선택한 경우 문서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맨 위로 돌아가서 보기, 를 클릭한 다음 썸네일, 를 선택합니다. 이제 이 문서의 새 페이지를 선택하고 상단의 편집에서 복사를 클릭합니다. 파일 아래에서 클립보드에서 새로 만들기, 라는 명령을 선택합니다. 보시다시피 선택한 페이지에서 새로운 PDF 파일을 만듭니다. 이 새 문서를 닫으면 저장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삭제는 이 문서가 저장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상단 오른쪽에서 마크업 이라는 명령을 클릭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상단, 명령 모음, 아래에 추가, 명령 모음, 을 열었습니다. 이제, 사인, 이라는 명령을 클릭하십시오. 왼쪽에서 일곱 번째 명령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세 개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내 서명을 올바르게 스캔하는 데 몇 번의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서명 만들기, 라고 표시된 곳을 클릭하면 서명을 만드는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됩니다. 옵션 1을 사용하면, 트랙패드를 사용하여 서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을 사용하면, 컴퓨터에 카메라를 사용하여 서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문서에 추가할 서명 중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명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고, 서명을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단의 두 번째 메뉴 모음에서, 텍스트 스타일, 이라는 오른쪽의 마지막 명령으로 이동합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면, 텍스트의 글꼴, 텍스트의 색상, 텍스트의 크기 및 텍스트가 왼쪽, 가운데 또는 오른쪽에 맞춰질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여섯 번째 명령인 텍스트를 사용하면, 문서에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텍스트를 입력한 후 모든 텍스트가 맞도록 텍스트 상자의 측면을 당겨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 스타일, 이라는 오른쪽의 마지막 명령으로 돌아가서 이 명령을 사용하여 텍스트 크기, 텍스트 색상 및 기타 조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여 페이지 번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한 페이지 번호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를 추가하고, PDF 파일을 무료로 압축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PDF 파일 24 도구, 입니다. 다른 하나는 PDF 파일 캔디, 입니다. 상단에서, 채우기 색상, 이라는 명령으로 이동합니다. 보시다시피 빨간색 슬래시는, 채우기 색상, 이체육이 없음으로 설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색상 표시, 라는 하단을 클릭하면 더 많은 색상 옵션이 표시됩니다. 따라서 채우기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은, 테두리 색상, 이라고 하며, 채우기 색상, 명령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다음 명령은, 모양 스타일, 이라고 합니다. 모양 스타일, 을 사용하면 테두리를 더 크거나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모양, 라는 명령으로 이동합니다. 모양, 명령을 사용하면, PDF 파일이나 이미지의 모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을 클릭하여 문서에 정사각형을 추가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각형에는, 채우기 색상, 이업고 테두리는 파란색이며, 사각형의 윤곽선은 약간 큽니다. 보시다시피 정사각형을 더 크게, 더 작게 만들 수 있으며,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채우기 색상, 테두리 색상, 또는 모양 스타일, 로 돌아가서 정사각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모양, 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나, 돋보기, 처럼. 화살표, 나, 윌리, 일을, 파인이다 구정기 색상은 더 Quite's? 다르게, 삼기, бог과, 당신도 잘 оружаф håll 있는 홈ollo 작품이라는 종료를 제공하는 교 ôngitos 이즈일 년을 가입했던 기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스케치, 명령은 연필이나 펜처럼 작동합니다. 또한 색상을 변경하고 기타 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은 수정이라고 합니다. 문서의 일부를 숨길 수 있습니다. 이 컨트롤을 사용하려면 컨트롤을 선택하고 수정할 부분을 강조 표시합니다. 저장을 사용하지 않는 문서를 저장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PDF로 내보내기, 라는 명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문서를 저장한 후 텍스트가 완전히 숨겨졌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문서를 보내거나 문서를 인쇄하면 사람들이 수정된 부분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다음 명령은 텍스트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문서의 텍스트를 복사한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와 같은 다른 문서의 텍스트를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텍스트 선택은 문서가 보호되지 않은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이미지 및 그림 PDF 파일로 수행한 모든 작업은 정지 이미지 또는 사진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이미지 컨트롤은 몇 가지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PDF 파일로 시연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애플 미리 보기에서 사진을 열겠습니다. 문서를 클릭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를 엽니다. 연결 프로그램 이라는 두 번째 명령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그런 다음 미리 보기를 클릭하십시오. 보기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끝 중 하나를 드래그하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단의 도구라는 명령으로 이동한 다음 색상 조정 이라는 명령이 나올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보시다시피 컨트롤 창이 나타납니다. 이 창에서 사진의 색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진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들 중 어느 것으로도 가지고 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얻을 때까지 각 그림의 각 컨트롤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상단의 도구라는 명령으로 이동한 다음 크기 조정 이라는 명령이 나올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이 이미지나 사진을 동영상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에 맞게 물결표에 라는 컨트롤에 대해 커스텀 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를 변경하려면 먼저 이 컨트롤의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컨트롤의 잠금을 해제하려면 잠금을 클릭하거나 아래로 내려가 비례적으로 크기 조정 이라는 컨트롤 옆의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나는 너비가 1920이고 높이가 1080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측정은 픽셀 단위여야 합니다. 픽셀 이외의 모든 것은 오류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확인 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의 일부를 투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애플 미리 보기의 투명 도구는 포토샵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또는 이미지의 일부를 투명하게 만들려면 형식은 휴대용 네트워크 그래픽의 약자인 PNG 여야 합니다. 이미지는 JPEG, JPG, TIFF 또는 기타 형식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PNG 파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상단으로 이동하여 파일에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내보내기 를 클릭합니다. 이 창에서 PNG 를 선택합니다. 이미지의 일부를 투명하게 만들면 알파 라는 추가 컨트롤이 나타납니다. 알파는 투명한 부분을 유지합니다. 알파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미지의 어떤 부분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지의 PNG 버전을 엽니다. 선택 도구 란은 첫 번째 명령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사각형 선택 도구를 선택합니다. 사각형, 사각형 또는 원을 그린 다음 키보드의 삭제 또는 편집 중인 상단의 삭제를 클릭하면 사각형, 사각형 또는 원 안의 부분이 투명해집니다. 사각형 또는 원을 그린 다음 키보드의 삭제 또는 원을 그린 다음 티와 같이 투명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구는 스마트 올가미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할 때는 한 번에 작은 부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구는 인스턴트 알파 라고 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할 때는 한 번에 작은 부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미지를 png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상단으로 이동하여 파일에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알파 라는 명령 옆에 있는 상자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알파 는 투명한 부분을 유지합니다. 알파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미지의 어떤 부분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열었습니다. 이제 작업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에 오버레이 합니다. 보시다시피 투명한 배경을 넣은 모든 영역은 다른 이미지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이미지를 파이널 컷 프로 또는 다른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로 가져오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